희가시노 게이고 기묘한 신혼여행 일장 비행기는 제 시간에 맞추어 호눌룰료로 순조롭게 향해 갔다 신혼여행입니까 통로를 낀 옆좌석에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옅은색 슈트를 단정하게 입은 품이 있는 노인이었다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하자 그는 흰 눈썹 밑에 눈을 가늘게 떴다 부럽군요 역시 여행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부침성 있는 웃음을 지은 후 물었다 두 분만 하와이에 그의 옆에 작은 체구에 노 부인이 앉아있을 뿐 다른 일행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시선을 깨달았는지 부인은 나를 향해 살짝 웃었다 예 하와이는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도 좋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노인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금혼식을 겸해 가는 거라오 집사람 비위도 맞추려고 말이오 하 그렇군요 나는 끄덕이며 그만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그치려고 나오미 쪽을 보았다 나오미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눈을 마주치자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해서 여행용 가방을 집어들고 나는 나오미를 데리고 렌터카 카운터로 발길을 돌렸다 이미 예약을 마쳤기 때문에 수속 절차에 시간은 그다지 들지 않았다 30분 후에는 소형 외제차를 타고 출발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둘만의 여행이다 바로 그리마로 갈까 하는데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라도 있나? 나는 오아후섬 북쪽 끝 지명을 말했다 거기에 있는 종합 리조트 호텔에 방을 예약해 둔 것이다 아니요 이대로 호텔로 가요 조금 피곤하네요 나오미는 대답했다 그래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건 역시 피곤해 나는 한 번 끄덕이고 엑셀을 밟는 오른쪽 발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둘 모두 하와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네 번째고 나오미는 두 번째다 그런데도 신혼여행지로 서슴없이 이곳을 선택한 건 신혼여행을 검소하게 보내기로 의견이 일치한 까닭이다 신혼여행을 화려하게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내가 재혼이란 점이었다 난 현재 34살이지만 26대 한 번 결혼했었다 그때의 아내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나와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얼마 전에 죽어 아직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선 행복에 젖을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번 결혼에서는 피로연다운 행사도 치르지 않았다 구청에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고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오미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는 성 싶었다 요즘 젊은 여성 중에는 가족끼리 장구치고 북치는 결혼식과 피로연 따위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그다지 가혹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오미에게 툭 터놓고 얘기하진 않았다 나오미와 결혼을 화려하게 치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유였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체크인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짐을 맡기고 레스토랑에서 가볍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짐작대로 여기까지 오니 일본인이 별로 없네요 주문을 마친 후 주위를 둘러보며 나오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우리 이외에 일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일본인 관광객 수 자체가 줄긴 했지만 오는 족족 다 와이키키로 가버리지 음 이 부근엔 젊은 사람들이 놀 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호텔에 있으면 골프나 테니스 승마 같은 건 즐길 수 있지만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긴 디스코텍도 없으니 일본 젊은이들한텐 시시할지도 모르죠 젊은이 젊은이 하지마 당신도 아직 20대잖아 충분히 젊은이 중 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얼굴을 찡그리자 나오미는 행복한 듯 쿡쿡 웃었다 나는 그 웃는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행복감이 곧바로 전해왔다 나오미와 같은 기분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체크인을 하자 나오미는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있으면 왠지 아까워요 좋죠? 미국인들이 우아하게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걸 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는 듯 싶었다 물론 좋지 해변에 나가자 나오미는 꽃무늬 수영복 차림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나오미를 바라보았다 어렸을 적부터 수영을 배웠다는 나오미는 능숙한 폼으로 수영을 했다 그리고 때때로 날 뒤돌아보고 기쁜듯이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들어 대답하고 몇 번에 한 번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 필름이 현상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해변에서 호텔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마을을 걸어왔다 하... 세상 참 좁군 뒤돌아보니 비행기에서 만났던 노부부가 서있었다 뽀이가 옆에 서있는 걸 보니 이제 막 도착한 모양이다 두 분께서도 여기서 머무십니까? 하... 그렇습니다 시내 구경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도착이 늦어졌어요 그쪽은 이미 한 차례 수영을 즐기신 모양이군요 아... 네 그들의 방은 우리와 같은 층이었다 그것을 노인은 매우 기뻐했다 하하... 이웃이 됐군요 조만간 어느 쪽 방에서든 한잔합시다 그는 잔을 드는 신용을 했지만 그것을 부인이 나물었다 아휴 당신은... 이분들은 신혼이에요 방해하면 실례죠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꼭 한잔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사치레로 말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어서 말했다 기대하고 있겠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놀면 즐거우니까요 그 말에 다소 진심이 담겨있는 듯해서 나는 당황했다 이 노부부와는 저녁 식사 때에도 마주쳤다 테이블이 나란히 붙어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아까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멋진 부부예요 50년이 지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다니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나오미가 속삭였다 노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때때로 노인이 농담이라도 하는 건지 부인은 우아한 웃음을 띄고 있었다 우리 테이블에도 와인을 갖다 놓았다 자... 뭘 위해 건배할까? 난 촛불 맞은 편에 앉은 나오미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미소 짓는 나오미와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와인을 목구멍으로 흘려곤 했다 차가운 액체가 위로 들어가 머릿속에 뭔가를 각성시키는 듯 했다 문득 행복감에 밀려가는 듯한 무언가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오미와 달콤한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오미의 웃는 얼굴을 잔너머로 바라보면서 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두 사람은 침대로 들어갔다 나오미는 장례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되도록 빨리 가질 것 가능하면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것 등이었다 난 애매한 대답을 되풀이했다 드디어 나오미는 내 팔 안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에서 충분히 자지 못했고 휴식할 틈도 없이 바다에 들어갔으니 바로 잠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또 오늘 밤은 나오미를 안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둘은 육체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신혼여행의 첫날밤이란 그다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미 나오미를 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고 침대로 돌아왔다 나오미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나오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양손을 나오미의 목을 향해 뻗었다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다 그대로 가만히 있자 나오미가 눈을 개슴칠에 떴다 나오미는 금방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았지만 이내 불안감에 내 눈을 보았다 왜 그래요? 나오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손끝에 조금 힘을 넣자 나오미의 얼굴에 공포의 기색이 번졌다 대답해줘 나는 스스로도 오싹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히로코는 당신이 죽였지 3장 히로코는 죽은 딸의 이름이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으므로 실제로 나 혼자 키웠다고 볼 수 있다 4살이었다 엄마를 닮아 인형처럼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난로를 켜고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추운 아침이었다 히로코 빨리 먹어라 내가 주의를 준 것은 히로코가 의자에 앉은 채 아침 식사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는 늘 이런 식이었다 필요없어 졸려 히로코는 얼굴을 비비면서 말하고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의자에 기댔다 자면 안 돼 고모 집에 가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며 나는 석유 난로를 껐다 회사로 가는 도중 히로코를 누나 집에 맡겨야 된다 이때 나는 무심코 석유 탱크의 눈금을 보고 석유가 거의 떨어져 가는 걸 보았다 졸린 히로코의 손을 끌고 거실로 나와 히로코를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차에 탔을 때 나는 잊은 물건이 떠올랐다 그날 일관계로 카세트 테이프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제 샀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 난 차에서 내려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몇 분 거리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거기라면 카세트 테이프도 있을 것이다 난 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이 행위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다 회사로 가는 도중에도 카세트 테이프 따위를 파는 가게는 몇 군데나 있다 그런데도 왜 일부러 굳이 걸어서 사러 가려고 했을까 그건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따금 그런 부질없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 편의점에서 난 사건에 말려들었다 요금을 지불하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내리친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잠시 알 수 없었다 심한 고통에 휩싸여 무심결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머리를 만진 손을 보니 꽤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때 내 귀에 돈 내놔 빨리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남자 목소리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도가 침입한 것 같다고 느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평형 감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반심부터 힘이 빠지고 말았다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온몸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얼마나 그런 상태로 있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난 들것에 실려 있었다 그리고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처는 대단치 않았고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치료 후 엑스레이를 찍어두었다 난 집에 남겨두고 온 히로코가 생각나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다 경찰이 와서 말을 걸어온 것이다 새삼스럽게 정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절차가 필요한 거였다 사건을 간단히 말한 후 난 범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았다 경찰 말에 따르면 이인조 범인은 돈을 빼앗고 도망치던 중 잡힌 듯하다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이라고 한다 경찰과 헤어진 후 나는 누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좀처럼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누나는 전화 저편에서 놀란 목소리를 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대단치 않으니까 난 되도록 밝은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황당한 일을 당했구나 걱정할 정도의 상처가 아닌 걸 깨달았는지 누나는 쓴 웃음마저 짖는 듯 했다 그보다 부탁이 있는데 집에 히로코를 좀 보러 가줘 혼자 두고 와서 불안하니까 알았어 히로코한테는 아빠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되겠지 응 부탁해 전화를 끊자 나는 일단 안심이 되었다 잠시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역시 딱히 문제는 없는 듯 했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아지면 바로 오라고 의사가 말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난 다시 한번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나가 아니고 나오미였다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목소리로 나오미는 말했다 히로코한테 무슨 일이 있어? 히로코가 쓰러져서 위험한 상태예요 쓰러졌다고? 왜? 아무래도 일산화탄소 중독 같아요 석유날로 불이 불완전 연소한 것 같아요 석유날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나가기 전 분명히 불을 끄지 않았나 그래서 히로코는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의사선생님이 진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가 옆에 있어요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알았어 곧 갈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이상한 형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기이하게 느꼈으리라 집으로 돌아가자 모두 방에 모여있었다 누나와 나오미는 울고 있고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히로코가 잠들어 있었다 난 사태를 직감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위로 사랑하는 딸을 안았다 내 목소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마치 개가 울부짖는 듯한 오열이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와 나오미는 거실에 있었다 제가 왔을 때 히로코는 여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방 안이 왠지 후끈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닌가 싶어서 숨을 멈추고 바로 창과 문을 열어 한기했어요 그리고 난로불도 껐고요 나오미는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곰곰이 나오미의 얘기를 들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나에겐 없었던 거다 그날 아침 나오미가 집에 온 건 이번에 사려고 생각한 가구가 침실에 들어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보니 요전에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지만 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다 나오미에겐 전에 보조끼를 줬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허락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왔을 때 난로가 켜져 있었단 말이지? 나가기 전에 확실히 내가 껐는데 어... 아마 히로코가 켠 게 아닐까요? 노부이코 씨가 돌아오길 기다리다 추워져서 난 히로코의 행동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자 거실로 돌아가 난로를 켰다 평상시에는 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4살쯤 되면 아빠의 동작을 기억했다가 난로를 켜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환기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겠지 나가던 길이었으니 창도 모두 닫혀 있었을 테고 난로가 불완전 연소를 시작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내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아침에 그 난로의 석유탱크를 봤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절반이나 들어있다 누가 넣은 걸까 그러나 나오미도 누나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았지만 내 착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방 공기를 환기시키고 곧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가 찾아와서 그래 당신한테도 피해를 끼쳤군 테이프를 사러 가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카세트 테이프 따위 어디서든 살 수 있었는데 노부이코 씨한텐 책임이 없어요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잖아요 나빴던 건 그 2인조 강도였다구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힘없이 한숨만 쉬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히로코가 살아 돌아올 리 없었다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기묘한 얘기를 들은 건 사건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나서였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 뒤편에 살고 있다 아주머니 말로는 그날 아침 나오미가 석유탱크를 뒷문에서 들고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다 석유탱크를요? 몇 시경이었죠?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다 확실히 주방 문 옆 작은 창고에 석유탱크가 있었다 그녀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고 오전 중이란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란 건 확실해요 난로에 중독된 후에 석유를 부을 리는 없으니까요 난 곤혹스러웠다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게다가 석유의 양이 늘어난 점에 대해 나도 의문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나오미가 넣었다면 앞뒤가 맞는다 문제는 왜 나오미가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다 그리고 왜 그 일을 숨기고 있는가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사고가 일어난 후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나오미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하나 더 있다 우리 집 거실은 주방과 연결돼 있어서 그 사이를 커튼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그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나오미는 증언한 것이다 그 증언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날 아침 커튼을 친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로코가 쳤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난로가 켜져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과 방안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커튼이 닫혀 있으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미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나오미가 일부러 히로코를 중독사 시킨 것은 아닐까 하고 설마 하고 나는 부정하려고 했다 나오미가 그런 짓을 꾀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 동기의 유무에 생각이 이르자 내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오미와 결혼할 때 제일 큰 문제는 히로코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히로코는 좀처럼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몇 번이나 집에 왔고 셋이서 놀러가거나 식사를 했다 그러나 히로코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오미를 모르는 여자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낯가림을 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함께 지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했다 히로코는 친엄마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요? 언제였는지 나오미가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한마디로 부정했다 엄마가 죽었을 때 쟤는 아직 갓난 애기였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무슨 나쁜 점이 있는 걸까요? 당신은 잘 대해줬고 아무것도 나쁜 점은 없어 지내다 보면 히로코도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예, 그야 물론 이런 얘기를 몇 번인가 되풀이한 기억이 있다 그때마다 나오미는 납득해주는 듯 했지만 과연 진심으로 납득을 했는지 게다가 히로코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나오미를 싫어하는 듯이 보이기조차 했었다 4살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려고 했을 때 히로코는 나오미를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던 거다 나오미는 난처해하던 끝에 결국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차라리 히로코가 없는 편이 나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나오미 마음속에 싹 텄던 건 아닐까 그걸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 그날의 행동을 추측해본다 나오미가 우리 집에 온 애초의 목적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방에 칫수를 재기 위함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오미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히로코를 보자 무서운 생각을 품는 거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를 켜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그 정도로 명확히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만 좋다면 하는 식의 마음은 있었던 게 아닐까 범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다 난로를 켜는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다 나오미는 난로로 다가가 불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다 석유가 없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석유를 붓고 다시 점화한다 나오미는 석유통이 뒤쪽 창고에 있는 걸 알고 있다 난로가 타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거실에 창과 문을 닫는다 사고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주방과 거실 사이에 커튼을 친다 그리고 일단 밖으로 나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방문한다 예상대로 히로코는 거실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나오미는 방을 환기시키고 난로를 끄고 의사를 부른다 물론 때가 늦었기를 기대하면서 커튼을 친 것에 대해 나오미는 진심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사고라는 점에 모순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왔을 때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나오미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경찰에 고소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진상은 내 손으로 밝힐 것이다 그 결과 나쁜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 대답에 대해서도 나는 마음을 정하고 있다 만약 나오미가 히로코를 죽였다면 내 손으로 나오미를 죽일 수밖에 없다 대답해 나오미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나는 물었다 당신이 히로코를 죽였지 나오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을 열 기색은 없었다 난로의 석유를 부은 사람은 당신이야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러나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오미가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었다 왜 대답이 없지 부정하지 않는 건 히로코를 죽였다는 뜻인가 나오미는 희미하게 고개를 흔들고 작게 입술을 열었다 아닌데 뭐라고? 신혼 여행인데 행복했는데 나는 내 뺨이 격련을 일으키는 걸 느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계속할 수 있어 빨리 진실을 말해줘 그러나 나오미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슴을 크게 벌려 심호흡을 하고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 저를 죽일 생각이라면 죽여주세요 건조한 목소리였다 그럼 역시 나오미는 침묵한 채 천천히 숨을 내뱉을 따름이었다 나오미의 온몸의 힘이 고무풍선이 오므라들듯 빠져나갔다 알았어 난 침을 삼키고 손끝에 힘을 주었다 4장 이튿날 아침 혼자서 레스토랑에 있는데 얘의 노부부가 옆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무래도 이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 일본인끼리 모아두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듯하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얼굴을 마주친 이상 아침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은 혼자 쉽니까? 부인께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아 몸이 좋지 않아서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이고 뭐 피곤해서 그렇지요 오늘 하루 정도 푹 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오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 싫어 전혀 식욕이 없었지만 난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식사에 전념하는 척했다 구역구역 아침 식사를 끝낸 후 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해변으로 나갔다 이미 몇몇 가족이 모래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있었다 난 그들한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몇 년 전인지 하와이에 왔을 때 이 일이 생각났다 전 아내와 온 것이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임신했는데 그 전부터 아내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했다 그 바람이 이루어져 히로코가 태어났건만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눈을 뜰 수 없었다 히로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듯 했지만 내 눈물을 보고 앙앙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거다 그 히로코를 안고 나는 결심했다 결코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이 아이에게 쏟은 만큼의 애정을 내가 쏟고 내가 당신에게 쏟을 애정의 몫까지 포함해서 쏟을 거라고 그런 히로코가 죽은 것이다 사고였다면 아직 체념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사건이었다면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정말로 나오미가 죽인 것일까 난 확고히 다잡아야 한다 이제와서 나오미를 의심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나오미에게 그런 무서운 면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을 나오미는 내 회사의 후배였다 밝은 성격과 누구에게라도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여자라면 히로코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오미도 나에게 고의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난 프로포즈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망설였다 나오미는 초혼이었다 나처럼 아이 있는 호라비에게 시집오면 고생할 게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결심하고 프로포즈 했을 때 나오미는 자신 있게 말했었다 꼭 좋은 엄마가 되겠노라고 그때의 말이 귀에서 되살아났다 나오미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결심이 시간과 함께 풍화해 가는 건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때 난 나오미를 믿었던 것이다 그때의 기분이 지금 와서 되살아났다 바보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그 증거로 신혼여행을 온 것인데 그저 혼자서 해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머릿속 한구석에서 나오미의 시체를 어떻게 저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5장 저녁 때 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얘의 노인이었다 한잔 하겠소 아직 해가 저물진 않았지만 그는 브랜디병을 든 손으로 한쪽 눈을 살짝 가렸다 거절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그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부인은요? 방 안을 둘러보고 그는 물었다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쇼핑이라도 하려는 거겠죠 태어난 척 했지만 어조가 부자연스러운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어, 그래요? 기분은 좋아졌나요? 네, 덕분에 나는 잔과 얼음을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기분 좋은 듯이 의자에 앉았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1, 2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대로 그래도 부럽군요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젊을 때가 좋지요 음 꽤 큰 가방이군요 저 정도로 큰 가방은 별로 본 적이 없네요 한 모금 마신 후 그가 방구석에 놓여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예전에 유럽여행용으로 산 겁니다 조금 커서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유럽에도 죽은 아내와 같았다 아내가 이 가방을 보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흠 이 속에 들어가 항공 운임을 절약해 볼까요? 실제로 작은 몸집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들어갈만 했다 오, 이 정도로 크면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군요 노인은 다가가서 찬찬히 둘러보았다 가방을 열어 안을 보려는 기색이었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드디어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했다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가늠하려는 것일 게다 그러나 가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 미, 정말로 무겁군요 부인은 방에 계십니까? 내가 묻자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오전 내내 떠들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자고 있어요 걱정되시겠습니다 흠흠흠 그래도 바로 좋아질 거예요 집사람 몸은 내가 더 잘하니까 노인은 즐거운 듯이 잔을 기울였다 자제분은 안 계십니까? 자제분은 안 계십니까? 늙은이 둘이서 그럭저럭 삽니다 노인의 웃는 얼굴은 그다지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쓸쓸해지기 쉬운 시절도 이미 지나간 것일까 난 거대한 여행 가방을 보면서 브랜디를 마셨다 나오미가 그 속에 짐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다 저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압박감을 느꼈다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잔을 놓고 나는 노인을 보았다 부인을 죽이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잠시 비스듬히 허공을 보는 듯 했지만 내 얼굴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있지요 네? 있소 아무튼 50년이라는 세월이니까요 노인은 잔을 입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염소처럼 입술을 우물거리고 나서 삼켰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하하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일지라도 위기는 찾아오는 법이지요 아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가 거듭되면서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오해가 거듭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 행위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톱니바퀴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 톱니바퀴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톱니바퀴라 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단순한 오해가 원인이라면 언젠가는 풀릴 날이 오겠지만 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우미가 히로코를 죽인 게 아니라면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자 내 마음속을 읽은 듯이 노인이 말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풀어져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오 그건 그렇습니다만 영원히 판정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판정지지 못한 채 결론을 내야만 하는 경우가요 흐흐흐흐 판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믿어야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아 그럼 슬슬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노인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는 나를 향해 뒤돌아 보았다 상대의 행동만 생각하면 좀처럼 오해는 풀려지지 않는 법이오 정황을 잘 생각해 보시오 그의 말의 의미를 잘 몰라 난 대답하기 곤란했다 그는 가볍게 웃음 짓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자 나는 다시 맛있기 시작했다 자네는 아직 브랜디가 남아있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상대의 행동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행동도 되짚어 생각해 보라는 걸까 하지만 히로코가 죽었을 때 난 거기에 없었다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가 없다 굳이 생각한다면 집을 나서기 전에 일인가 하지만 나는 내가 난로를 끈 행동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린 건 그 후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을 때였다 지금까지 난로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그 이외에는 관심은 바뀌었다 실은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 왜 지금까지 그 점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 난 잠자코 있을 수 없어 고음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나에게 더없이 무서운 추리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것은 모든 의문을 녹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노인은 틀림없이 그걸 가르쳐 주러 온 것이다 몇 분 후 나는 방을 뛰어나갔다 그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노부부의 방문을 노크했다 과연 알아냈어 노인은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둔 의자 앞에서 멈춰 섰다 왜, 왜, 왜 가르쳐 주지 않았지 나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이로코를 죽인 사람이 나였나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나오미는 눈물을 흘렸다 6장 오후에 숲에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부인은 나오미의 손을 잡았다 나오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자살을 시도했던 걸 알 수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말리더군요 그 대신 사정을 들었소 따님의 일은 정말로 안 됐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당신이 부인한테 의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노인이 옆에서 말했다 조금 전 그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래도 나오미는 그들의 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오해였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오해는 곧잘 있는 일이오 그보다도 어젯밤은 잘 그만두었소 그의 말에 나는 부끄러웠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려고 했는가를 알고 있었다 어젯밤 나는 나오미의 목을 졸랐지만 결국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살인이 두려웠다 살인이 두려웠을 따름이었다 죽이지 않을 거죠 행위를 중단한 나에게 반대로 나오미가 물어왔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미는 혼자서 방을 나왔다 함께 있는 게 괴로웠을 거다 그때 이미 자살할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부부에게 발견된 건 천만다행이었다 미안해 나는 나오미에게 머리를 숙였다 용서 받으려는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가르쳐는 줘 차 엔진은 당신이 끈 건가 나오미는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단염한 듯 끄덕였다 네 제가 제가 껐어요 역시 그랬군 그래서 당신은 그걸 위장하기 위해 난로를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의 실수였다 그날 아침 나는 엔진을 켜놓은 채 집을 나간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은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날 아침은 너무 추워서 엔진을 조금 따뜻하게 한 후 출발하는 편이 조울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세트 테이프를 사러 갔었다 그런데 그 강도 사건이 일어났고 나는 늦게 돌아왔다 그 사이 차에 배기가스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집 복도를 채우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그때 아마 히로코는 복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을 거다 그 아이는 아침에는 언제나 그런 모양이었다 나오미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히로코는 배기가스 안에서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사정을 눈치챈 나오미는 내 실수를 위장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난로에 석유를 붓고 불완전 연소가 원인으로 중독을 일으켰다고 하는 식의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던 거다 커튼을 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위장한 게 탄로나지 않도록 나오미가 순식간에 거짓말을 했던 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이 히로코를 죽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을 비호해 주려던 나오미를 의심한 거다 아니, 나오미를 죽이려고 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난 마룰에 주저앉았다 원하는 대로 하겠소 나는 푹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뚝뚝 마루에 떨어졌다 후회와 자책의 마음이 온 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감촉이 느껴졌다 얼굴을 들어보니 나오미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어젯밤이라도 그러자 나오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울면서 웃음 짓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젠 죽이지 말아요 나오미 그러면 넷이서 식사라도 합시다 노인이 등 뒤에서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가 한턱 내죠 아무튼 젊은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 밤이니까요 나오미가 손을 뻗자 나는 비슬비슬 일어섰다 네 희가시노 계획구에 기묘한 신혼여행 네 희가시노 계획구에 네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기는 한데 아 딸아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로 이 아빠는 또 얼마나 괴로울지 참 어떻게 희가시노 계획구는 요렇게 미묘한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뭐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참 대단한 작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 알림 설정 막 온갖 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오시는 날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는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안잡이는 봄비 때문에 촉촉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